그러면 여드름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좁쌀, 화농성, 그리고 이게 또 여드름이 나다 보면 자국까지 생길 거고 타입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건데 먼저 좁쌀 여드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좁쌀 여드름이라는 말은 사실 피지가 안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얗게 살짝 윤기가 돼요. 그걸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립종 이런 거랑 차이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지가 안에서 이렇게 저류가 돼서 생기는 걸 좁쌀 여드름.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했던 염증이 생겨서 곪으면 그게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얘네가 터져서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아물게 하기 위해서 멜라닌, 점들을 몰리게 돼서 침착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불금증도 있고 침착이 있는 걸 여드름,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다 단계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럼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이트에 피지들이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선천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지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피지가 많을 때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피지를 줄이는 시술을 한다거나 피지 파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클렌징을 했었을 때 피지가 저류가 안 되게 잘해준다거나 메이크업을 줄인다거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피부는 클렌징이 최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드름 중에서 가장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민인 게 화농성 여드름이 아닐까요? 화농성 여드름은 이러한 피지들이 염증이 생긴 게 곪은 게 화농성 여드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짜거나 그런 기구들도 팔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팔죠.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짜는다거나 면봉을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뚜껑이 까져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침착이 더 잘 생기겠죠. 아니, 면봉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그렇게 세균이 안 들어가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면봉을 하는 건데 상처를 만들고 있었네요. 상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봉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그냥 무조건 밀다 보면 살이 까져서 그런데 그게 까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면봉을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수직으로. 그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면봉을 양손으로 잡고 양옆에서 쥐어 누르잖아요. 그렇죠. 양옆에서. 그런데 광대를 향하게 면봉이 광대를 향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크에 초꽃듯이 광대에 꽂아주는 거예요. 초꽃듯이. 그렇게 수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털구멍 아까 말한 여드름이 있으면 피지가 보통 360도 방향으로 매달려 있거든요. 털구멍에. 그러니까 누를 때 이렇게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돌려주면서 눌러야지 그 부분에 있는 피지가 충분히 배액이 될 수가 있겠죠. 쉽게 360도 돌리라 함은 목이 물렸을 때 손톱으로 그 목이 물린 데를 동그랗게 이렇게 손톱으로 원을 만들어서 누르잖아요. 내가 십자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게 원을 만들듯이 면봉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직으로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드름 자국은 자칫 잘못하면 안 예쁘게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홈케어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겠다. 방금처럼 이렇게 면봉으로 짰어. 짜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드름을 짰는데 진물이 나와. 피도 좀 나와.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우리 듀오덤이라고 하는 패치 있어요. 그걸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패치의 원리가 안쪽을 습윤. 그러니까 물을 잘 가둬놓으면서 밀폐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여드름을 짰을 때 아무리 조그맣게 구멍이 나더라도 여성분들이 메이크업하고 썬블록 바르고 화장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으로 그냥 화장품 입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염증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진물 나고 피 좀 난다. 그럼 일단 듀오덤 붙이는 거야.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고 그 위에 썬블록을 하고. 자외선도 안 들어가겠다. 그렇죠. 자외선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물론 자외선은 그 듀오덤 자체가 차폐율이 막 있는 건 아니어서 어차피 우리가 듀오덤 붙이고 그 위에 썬크림을 바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해줘야죠.